안녕하세요 유창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 중에서 영국에 계신 분 구독자 분께서 남겨주신 특이한 반응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분이 어떤 약차를 끓여서 드시는데 생수가 없어서 탄산 생수 탄산수로 그 약차를 끓여서 드시니까 관절 통증이 유발되었다가 그 탄산수가 이제 다 소진되서 새로운 일반 생수로 그 약차를 끓여서 드셨더니 그때는 괜찮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떤 몸의 통증 반응이 달라지는 어떤 특이한 어떤 반응이 지금 이분이 말씀해 주신 반응인데요 이분이 탄산수를 그 약차에 끓이는데 사용했던 이유는 생수 주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탄산수로 주문을 하셔서 약차를 끓였던 것인데 그때는 아프고 탄산수로 그 약차를 끓였을 때는 아프고 일반 생수로 끓여서 마셨을 때는 괜찮더라 그 물로 바꾼 다음부터는 바로 통증이 줄을다 이런 특이한 어떤 경험을 공유해 주신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도 한번 간혹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.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